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화짐 입니다 오늘은 육개산 같은 소고기국을 시원하게 끓여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고기는 한우국거리인데 양짐을 입니다 150g 입니다 국에 들어갈 부재료 무, 양파, 콩나물,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1개 입니다 국거릴 양념입니다 국간장하고 참기름하고 고운 고춧가루 고춧가루하고 마늘입니다 무우 썰어 줍니다 양파 반개 입니다 한뿌리 다소썰기 해주세요 홍고추와 홍고추 썰어 주세요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원하게 국을 끓여 보도록 할게요 키친타올에 폐끼를 뺀 고기를 넣어 주세요 고기에 참기름을 좀 넣어 줍니다 불을 켜주고 국간장을 좀 넣어 주세요 고기가 1 3분의 1 정도 있도록 볶아 주세요 고기가 물을 끓여주세요 여기에 무우 썰어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1스푼 넣어 주세요 고기를 끓여 주세요 고기가 두꺼운 고춧가루 1스푼 넣어 주세요 여기에 물을 끓여 주세요 물을 붓고 한소금 끓여주세요 한소금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여기에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마늘 한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한소금만 더 끓여주세요 한소금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여기에 양파 썰은 거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썰은 거 다 넣어주세요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하나 썰은 것도 다 넣어줍니다 여기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스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한소금 더 끓여줄게요 마지막 점검입니다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냄새가 나거든요 육개장 같은 소고기국이었습니다 한그릇 맛있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칼칼한 부산아지매표 육개장 같은 소고기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씨 쌀쌀할 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